태빈이 2회 18채 내고요. 그러면 리슨 앤 리핏.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야?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누가? 니가. 뭐한다? 좋아한다. 라이크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씨야?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엔 뭐가 숨어있어? 두. 누가 숨어있죠? 오케이. 누가 숨어있다가 하는 일 두 가지. 이런 거랑 이런 거. 좋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You don't like. You don't like. 그러면 뭔 뜻이야? 나는 싫어하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do you like는?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네. 예스. I like fish. 해도 되는데. 네. 쓸데없이 기네? 네. 오케이. Like fish의 뜻은? 생선을 좋아하다. 생선을 좋아하다니까 무슨 씨 들어 있어? 하다시. 하다시 들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해도 돼? Yes, I do. Yes, I do. 됐습니까? 네. Do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 하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고. 모든 무슨 씨의 대장? 하다시.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fish? 좋아한다면? Yes, I do. 안 좋아한다면? I... No, I don't. No, I don't. 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오케이. 계속했어. I like steak. I like steak. I like steak. 계속해서. I like fish. I like fish. I like fish. I like fish. 오케이. 그래서 피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 그러면 묻는 말은 뭐가 돼? What?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가 되겠죠? What do you like? 그렇지. What 하고? Do you like? 하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됐습니까?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난 연어를 좋아한다였으면? I like salmon.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you like salmon? 됐습니까? Do you like salmon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런 거예요? No. I don't like salmon. Do you like salmon? No.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I don't like carrots. 여기까지 쓰기 쉬운. 계속해서.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이건 좋아한데 싫어한데. 좋아한데. 여기는 좋아한데 싫어한데. 싫어한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결할 때는 어떤 말이 but 이 좋겠지. 됐습니까? OK. 만약에 당근을 좋아한다면? I like carrots. I like mushrooms and I like carrots. 이렇게 했겠지. 이때는 엔드로 바뀌어야 되겠지. 엔드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 OK. 버스의 뜻은? 그러나. 계속해서.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OK. OK. 훌륭하고요. 쓰기 쉬운. 햄버거 싫으면 안 되는데. 왜? 햄버거 무조건 좋아해야 돼? 아니. 엄청 맛있다. 햄버거 어떻게 싫어할 수 있지 이거야? 네. OK. 퍼펙트 쓰기 쉬운. 기다렸습니다. 안녕. 네. 수고했습니다. 햄버거는 양보 등장입니다. 감사합니다.